실은 올리브 실을 이용하겠습니다. 색상은 금노블 입니다. 2개를 하나로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2줄을 1가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바늘은 모사용 3호 바늘 입니다. 처음 사슬코를 잡기 전에 처음 꼬리실을 조금 길게 남겨둡니다. 가방 본체를 옆선을 꿰맬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슬코 38코를 뜨겠습니다. 38코를 사슬코 떠주세요. 38코를 떴습니다. 첫번째 단은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짧은뜨기를 하는데 짧은뜨기를 여기 사슬에다 하지 않고 이쪽 뒤쪽에 이렇게 올라온 산에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에다 하면 쉽기는 하지만 나중에 본체를 떠서 반으로 접는 과정에서 맨위에 사슬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뒤에 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합니다. 나중에 반을 접었을 때 이렇게 사슬이 보이려고 하는 거구요. 저는 사슬이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면 쉽게 뜨기 위해서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셔도 됩니다.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를 한 단을 떴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한 단을 더 뜨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떠주고 뒤로 돌려서 짧은뜨기는 사슬코 하나 기둥코 세워주고 바로 밑에서부터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을 다 통과하셔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사슬에 반쪽만 뜨지 않고 사슬을 사슬 밑에를 통과를 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실을 이렇게 두 줄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처음 써부터 이렇게 꼬임이 있어서 단단한 한 줄이 아니라 뜰 때 잘못해서 하나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풀러서 두 줄이 항상 걸리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떠주셔야 무늬가 예쁘게 나옵니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두 단을 떴습니다. 무늬뜨기를 하겠습니다. 사슬코 세코 뒤로 돌려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첫 번째 첫 번째 코는 사슬이 이렇게 기둥코 세워준 거고요. 두 번째 것 건너뛰고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한번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여기 같은 곳에 합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여기 같은 곳에 합니다. 한 번만 떠서 바늘에 모아둔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모아뜨기 사슬코 하나 그 다음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한 코에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두코를 건너뛰고 세번째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 번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해서 바늘에 모아둔 것 같이 해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다시 한 번 한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두코를 떠서 모아뜨기를 합니다. 한 번만 한길긴뜨기를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요. 완전히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두코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만 떠서 바늘에 나머지 걸어두고 다시 한 번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한 번만 뜬 다음에 바늘에 한길긴뜨기를 뜨다 만 것이 이렇게 두개 걸려있을 때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무늬를 뜬 다음에 다음코럿 넘어갈 때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무늬를 뜰 때 밑에서 두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두어서 바늘에 실을 감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여기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합니다.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사슬코가 없구요. 한 무늬 안에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마다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사슬코 하나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를 여기 끝까지 뜨겠습니다. 사슬코 5 4 5 4 5 5 5 5 6 6 5 5 5 5 5 6 5 9 5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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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를 마지막까지 뜬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무늬를 뜨고 한코를 건너뛰고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이 무늬를 뜨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사슬을 잡을 때 사슬코를 계산을 할 때 3회 배수 플러스 2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무늬를 뜨겠습니다. 사슬코 3코 떠주고 뒤로 돌려서 무늬를 밑에 따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하면서 가운데 사슬코 하나를 떠서 벌어진 틈에 무늬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가운데에 벌어진 틈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2코 모아뜨기 두 줄이 잘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 무늬 무늬는 홀수단, 짝수단 모두 같은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뜰 때 아래단에 사슬코 하나를 떠서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무늬를 뜨겠습니다.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같은 곳에 그 다음 무늬도 다시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그리고 사슬코 하나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걸릴 수 있으니까 바늘을 확인해 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떴습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뜬 다음에 마지막 여기 밑에 단에서 사슬코로 단을 세웠던 곳에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홀수단, 짝수단을 계속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으로 시작할 때는 사슬코, 세코 그리고 무늬를 뜰 때는 아랫단 무늬에서 사슬코 하나로 이렇게 벌어진 틈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 같은 무늬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앞뒤가 똑같은 무늬가 나옵니다. 가방에 여밈 부분을 뜨겠습니다. 사슬코 하나 떠주고 뒤로 돌려서 위에 덮는 여밈은 몸통보다 조금 작게 뜨겠습니다. 빼뜨기로 하나, 그 다음 빼뜨기 둘, 그 다음도 빼뜨기 셋, 그 다음 빼뜨기 넷, 네코를 뜬 다음에 빼뜨기 네코 했던 자리에서 사슬코, 세코 떠줍니다. 몸통을 뜰 때 처음에 사슬코 세코로 기둥코를 세우고 마지막 끝에는 한길긴뜨기로 떴습니다. 여기 여밈 부분 뜰 때도 처음에 사슬코 세개로 떠서 기둥코를 세우고 똑같이 무늬를 뜬 다음에 끝에서는 한길긴뜨기로 그 단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랫단에서 무늬에 사슬코 한코 뜬 부분에 벌어진 틈에 무늬를 뜹니다. 무늬뜨기 무늬뜨기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떠서 아랫단 바로 한 무늬 앞에 까지 뜨겠습니다. 이 단의 마지막 무늬를 떴습니다. 한 단을 쭉 떠오고 아랫단에서 마지막 무늬에서 사슬코 하나가 있고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3코를 줄인 무늬가 됩니다. 사슬코 3코 뜨고 뒤로 돌려서 무늬뜨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양 끝에서 3코를 줄인 상태로 이 단을 10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10단을 떴습니다. 양쪽에서 3코를 줄이고 무늬뜨기를 계속해서 10단을 떴습니다. 그 다음 사슬코 3개 그리고 뒤로 돌려서 첫번째 무늬를 줄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3코 모아뜨기를 하겠습니다. 무늬에 보면 이렇게 사슬이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이 사슬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사슬에 한길긴뜨기 한번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사슬에 한길긴뜨기 한번을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3코가 지금 1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무늬뜨기는 똑같이 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3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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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owing 6코가 3코가 3코가 4코가 아멘 맨 처음 3코를 줄인 다음에 무늬뜨기 를 해서 왔습니다 맨 끝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를 밑에 무늬 사슬에 걸어서 한번 뜨고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사슬에 한길 긴뜨기 를 떠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여기 사슬에 한번 떠서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기둥코로 올라왔던 곳에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 를 떠서 한 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감고 한꺼번에 빼줍니다 끝에도 양쪽 끝에 이렇게 코를 줄여줍니다 다시 사슬코 3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첫 코에 대한건 이렇게 기둥코를 세웠구요 밑에 딴 에서 첫번째 무늬를 이렇게 줄인 것처럼 똑같이 줄이 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를 밑에 무늬에서 이렇게 사슬이 있는 곳에 하나 둘 세 곳에 한길 긴뜨기 를 하나씩 하면서 모아 뜨기를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사슬에 걸어서 한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두구요 두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해서 한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두고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 해서 한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다음은 무늬 뜨기를 해서 쭉 가면서 맨 끝에 무늬 하나는 다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5 무늬를 떠서 마지막 무늬를 하나 남겨두었구요 무늬를 한 무늬를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를 여기 무늬에 보면 이렇게 사슬이 있는데요 사슬에 한길 긴뜨기를 해서 한번만 뜨고 바늘에 걸어둡니다 다시 그 다음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하고 한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두고 다음 사슬에도 한길 긴뜨기 한번만 해서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밑에 단에서 첫 코에 해당되는 사슬에도 한길 긴뜨기를 해서 바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3코 하고 뒤로 돌려줍니다 다시 한번 양쪽을 줄여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무늬 한길 긴뜨기 3코 해서 모아서 떠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밑에 단에서 한 무늬를 남겨놓고 여기 한 무늬 남겨놓은 곳까지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4코 5 5 5 5 5 5 5 5 5 밑에 무늬 하나를 남겨 놓았구요 이 무늬를 다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를 한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를 떠서 한번만 떠서 바늘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첫 코에도 한길 긴뜨기 에서 걸어 둔 다음에 한꺼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코를 줄여서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떠서 실을 자르고 실을 빼줍니다 끝에 테두리 쪽에 짧은뜨기 를 뜨게 씁니다 처음 꼬리 실을 남은 부분 남겨진 부분은 이쪽을 접선을 꿰맬 때 꼬리 실을 사용할 거구요 지금 짧은뜨기 를 할 때 꼬리 실을 많이 남겨서 이쪽 옆을 꿰맬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실은 충분히 남겨주세요 무늬가 있으며 기둥코 세 코를 세웠는데 세번째 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어와 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하나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짧은뜨기 를 합니다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은 코를 줄였던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떴던 부분에 여기 옆면에 한 단 마다 짧은뜨기 2개를 하겠습니다 단 마다 짧은뜨기 2개씩 을 해서 테두리를 뜨게 씁니다 단 마다 짧은뜨기 2개씩 을 해서 테두리를 끌어와 줍니다 단 마다 짧은뜨기 2개씩 을 해서 테두리를 끌어와 줍니다 각 단 마다 테두리에 짧은뜨기 2코씩 을 해서 10단을 떴습니다 그 다음 10단 중에 마지막 하나 이렇게 옆에 를 줄여주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해줍니다 그리고 코를 줄였던 부분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단과 단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코를 줄였던 부분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단과 단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여기 끝에는 짧은뜨기 2코를 합니다 마지막 단의 첫 코에 짧은뜨기 2개를 합니다 그리고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을 합니다 5개 구멍 1 아멘 5 마지막까지 짧은뜨기 를 해서 왔으며 마지막 코에 난 짧은뜨기 2 코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단마다 짧은뜨기 2코 씩을 해주고 코를 줄였던 부분은 단과 단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해 줍니다 5 단과 단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해주고 각 단마다 는 짧은뜨기 2개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를 줄이지 않았던 부분은 각 단마다 짧은뜨기 2개를 하고 반과 단 사이에는 짧은뜨기 를 하지 않습니다 소환자 소환자 으 으 옆에도 각 단마다 짧은뜨기 2코 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코를 줄였던 부분에 짧은뜨기 를 합니다 으 한번 따서 씨를 끊어 줍니다 씨를 빼주세요 으 몸통 부분을 여기 땅이 옆에 줄인 부분 거기까지 접어서 이 옆선을 꾀며 주겠습니다 감침 진로 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남겼던 꼬리 씨를 풀러서 독바늘에 연결을 해 줍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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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와 초코를 마주대고 감침질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감침질을 할 때 한 단과 한 단 사이에 이렇게 두번 감침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같습니다. 아 아 아 으 으 으 o 으 e 마지막 끝까지 감찜질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머지 한쪽도 감찜질로 연결을 합니다. 옆선을 감찜질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